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관리사 시험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건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충분한 경력을 쌓으면 보자를 떼이고 주택관리사가 되는 거고 경력을 쌓기 전에는 주택관리사 보호가 되는 겁니다. 주택관리사 보호하고 주택관리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주택관리사 보는 소규모 주택단지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대규모 소규모서부터 대규모 제한이 없는 겁니다. 경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택관리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 5년 이상 그리고 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주택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안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안내를 보면 1차 시험이 해계원리하고 공동주택시설개론하고 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공동주택관리실무하고 관계 법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민법하고 해계원리하고 공동주택시설개론인데 왜 해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2018년도까지 시험을 볼 적에는 민법, 해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이렇게 세 과목을 주어 가지고 그리고 1번서부터 40번까지, 41번서부터 80번까지, 81서부터 120번까지 그래서 150분을 줬어요. 2018년도까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실무하고 주택관리관계법규는 100분을 줬습니다. 오후에 시험을 봤죠. 그런데 이것이 150분을 사람을 앉혀놓고 150분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본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것을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느냐 하면 1번서부터 40번까지 해계원리, 41번서부터 80번까지 공동주택시설개론을 하고 민법은 우리가 다시 1번서부터 40번까지 해서 50분, 이거 2개 합해서 100분, 이거 50분, 2개 합해서 10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보면 민법,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도구 위 부당이득 벌보 행위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칙이 60%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세부 구분을 보면 물채권법 40% 그리고 총칙 해소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 비율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원리는 세부 과목 구분 없이 출제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주택시설개론은 우리가 50% 건축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시설비 여기에서 50%, 50%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법 50%, 그리고 이거 50%인데 13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과목으로, 13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범위가 무척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관계법규는 공동주택관리 그리고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50% 내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해계원리하고 이거 2019년도부터 바뀌어진 부분이에요. 2019년도부터 바뀌어진 부분인데 이것이 해계원리하고 공동주택시설개론은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시험을 보죠. 그리고 쉬었다가 2교시는 11시 20분에 입시를 해서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50분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씩 120문항이 됩니다. 2차 시험을 보면 주택관리법규하고 공동주택관리실무하고 해서 입시일은 9시에 해요. 그래서 시험은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계원리하고 시설개론하고 민법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면서 전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40문항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문항수가 40문항 중에서 객관식이 24문항이고 주관식이 16문항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객관식이 24, 주관식이 16문항인데 이 주관식 문제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단답형 문제예요. 숫자는 보면 11숫자에서 15숫자 내외 보통 11숫자에서 왔다 갔다. 정답이 11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술형이 아니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시험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 문제가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답형이니까. 그리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보면 절대평가는 해계원리하고 공동주택시설개론하고 민법 합격자 결정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이에요. 이거 100점이죠. 이거 100점이죠. 이거 100점이죠. 그래서 정과목 평균 60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60점 이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세 과목을 합해서 180점이면 돼요. 그래서 자기 전략과목이 있으면 해계원리 80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같은 거 시설개론 같은 거는 우리가 60점 받으면 130점 이거 50점 받으면 180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략과목을 세워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로 안 내려가면 총평균 점수 180점 전체 점수 180점이죠. 평균으로 보면 60점이고 전체 점수 180점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 절대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차가 합격자 결정기준이 나왔는데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문 합격자 결정기준은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니까 상대평가에요. 인원수를 정해놓고 그 숫자에 달하게끔 하는데 평균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을 한다.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관리사가 전문직으로 변하게 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이제는 좀 많은 자격증이 아니라 적은 자격, 시소가치가 많아요. 그러면 급여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한 것으로 봐가지고 시험은 좀 어렵겠지만 차후 대우는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평가가 동점자로의 선발예정인원은 어디를 선발예정인원으로 하느냐. 보통 지금 보면은 20년도 이전 3년 전에 있는 것을 공동주택 숫자 계산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수험생 인원, 응시 인원 이런 걸 종합을 해서 하는데 보통들 첫 번에 나오는 상대평가 시험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2차 시험이 누적된 분들이 거의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남아있는 자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유예기간은 1년이 유예기간이 있어요. 1차 시험 가령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차 시험은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이 떨어졌으면 2차 19년도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거든요. 1차가 면제가 돼서 마찬가지예요. 1차 합격하고 2차는 1년간 유예가 되는데 2019년도 합격자 보면은 2차 시험 응시생들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시험은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발 예정인원이라든가 정확한 세세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세세한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2차 시험에 대해서 몇 명 예정인원이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언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2019년도 7월 11일 날 1차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020년도 7월 11일 날 23회 시험을 보는데 23회 시험을 보기 90일 전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7월 11일 90일 전에 아직 9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도 않았고 상대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냥 계략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40점 이상을 절대 점수라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항상 40점 이상은 절대 점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어느 감옥이든지 40점 이하로 내려가면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다. 합격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40점 이상 이건 절대 점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누구나가 맞아야 하는 절대적인 점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이 돼가지고 200점 만점에서 고득점 순서대로 정하는 거예요. 물론 60점 이상 이거는 없어도 되고 40점 이상 여기에서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니까 보통 120점 내에서 정하지 않을까. 그러나 120점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120점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예정인원은 100명인데 120점 못 되는 사람이 9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부족하겠죠. 아마 밑으로 10명도 더 충원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 절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평가를 다 그리고 1차보다는 2차가 어렵다. 보통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나오면 1차 시험은 2배수로 나오잖아요. 2배수로 나오고 2차 시험에서 다시 거기서 가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7년 동안 기출문제 분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금융자산 1, 2, 3 이게 있죠. 금융자산 이것이 가장 시험 문제예요. 금융자산이 왜 2022하고 2021의 금융자산 부분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금융자산 부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유형자산 부분하고 재고자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리킬 적에 자산부분이 시험 문제 40문항 중에서 자산문제가 20문항 정도 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본액의 부채액의 수익비용액의 나머지 문제는 그저 많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해계원리 공부를 할 적에 만약에 나는 너무 힘들어 해계원리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 40점 이상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금융자산 부분하고 재고자산 부분하고 유형자산 부분만 파도 이것만 파도 50점 이상 40점 이상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가 해계를 보면 원가는 우리가 8문제 정도 나와 있는데 원가 해계를 보면 원가의 기초 개별원가 종합원가 이렇게 계산해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원가 해계를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숫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8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럼 8문제 정도 여기 지금 3문제밖에 안 나와 있는데 1, 2, 3문제밖에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여기 있는 부분이 전부 8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cvp 분석 요거는 꼭 나와요 cv 분석 부분은 요 꼭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하고 단기 의사 결정은 잘 어려워서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가의 배분 제조 간접비 배부한다든가 보조부문비 배부하는 부분은 꼭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시험 문제가 40문항인데 그런데 우리가 재무회계는 시험을 보고 나서 어렵다 쉽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시험 보고 나서 이번 회계원리 시험 쉬웠어 재무회계가 어려웠어 이런 얘기하는데 원가회계는 어렵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원리는 1번서부터 32번까지는 재무회계고 33번부터 40번까지는 원가관리회계인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몰라.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찍는 거야.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시험 문제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민법을 보면은 민법관계를 보면은 민법에 우리가 민법 총칙 그리고 물채권법이 있어요. 총칙하고 물채권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자연인하고 권리의 주체의 객체 이 부분하고 처리를 해서 권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물채권법이 보통 몇 문제가 나온 16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법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부분이 자연인 법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은 자연인하고 법인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문제 네 문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고루고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가 나오고 민법 민총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인하고 법인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물채권법에서 16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시설계로는 건축구조하고 건축설비하고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건축구조하고 건축설비 두 개로 나눠주는데 건축구조 부분이 보통 50% 내외에요. 내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20문제가 될 수도 있고 19문제도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10% 정도 주면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0문제가 될 수가 있고 19문제도 될 수가 있고 21문제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축설비 문제에서 20문제도 될 수가 있고 19문제도 될 수가 있고 21문제도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것이 시설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가 무척 넓어졌어요. 그리고 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좀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점수 받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실무엄무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실무엄무 보게 되면은 먼저 행정관리실무하고 기술관리실무하고 둘, 둘로 나눠준다면은 행정관리실무, 행정관리실무가 50% 내외. 그리고 기술관리실무가 50% 내외.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이거죠. 공동주택관리 부분하고 입주자관리 부분하고 사무인사관리 부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관리실무에서 뭐예요? 건축설비관리. 이거 가장 많죠? 건축설비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아주주택관리관계법규가 이게 참 법이 13개예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특별법, 민간임대적관리법, 특별, 이거 13개인데 이것이 한 군데에다가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건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주택법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이거 부분하고 임대법하고 이거 두 개는 가장 많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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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뭐 이런 식으로 한 법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주택. 공동주택. 건축. 그리고 임대차 이게 다예요. 그니까 13개를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는 그렇게 13개 법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3개를 6개로 줄이는 거야. 나머지 한두 문제씩 나오는 건 나머지 법에 대해서 한두 문제 나오는 건 80점이나 100점을 받으려는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면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는 것도 시험 보는데 굉장히 용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관계법규 여기에 있는 거 계속해서 13개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전부 이렇게 하나씩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개 년도 그러니까 7년 동안 22회까지 16회부터 22회까지 시험 본 출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출제 분석을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아 요단원에는 많이 나와. 요단에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좋겠지. 이게 시간 투자 그리고 모의 시험을 보므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곳. 요런 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